안녕하세요. 다육의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의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쁜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텐트라잼도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이 워낙에 또 착한 가격으로 나와있죠.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4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cm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또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은 이렇게 빨갛게 많이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마케베니아 금이 또 이 아이들이 들어져 있죠. 작년에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9cm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2만 2천원에 정말 히트를 쳤었죠. 이렇게 굳혀지면서 노제트가 이렇게 작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어요. 4두도 있고요. 이렇게 5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올금으로 나오는 아이들은 얼굴이 왜 이렇게 다 예쁠까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4두도 되어져 있고요. 6두도 있어요. 여기도 올금이 있는데요. 올금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2수는 조금씩 달라요. 3두는 얼굴이 크고요. 1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모건 뷰티가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3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외두 꽃순이 큰 거 좀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랭크 철화인데요. 가격은 1만 2천원에 이렇게 있어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짧게 예쁘게 빨갛게 굳혀져 있어요. 철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은 살짝 다르게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할로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할로윈이 성장을 하고 안쪽에 색감이 물이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다 예쁘더라고요. 할로윈 철화가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톱판으로 이렇게 예쁜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죠? 이렇게 예쁜 아이 있고요. 철화가 있고요. 이렇게 목대는 거의 다 이렇게 옆으로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둥이들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 대단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대품으로 키우기가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할로윈 철화. 예전에는 몸값이 더 했었는데 이렇게 또 착하게 한 번씩 만나보셔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흑사금인데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합니다. 월금은 뭐 어디나 금 종류에서는 월금은 너무 예뻐요. 이 안쪽에서 성장하는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 만원합니다. 두수는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금이 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금이 더 빨갛게 붉은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펜트라젠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해드려야죠. 이거는 가격이 만원합니다. 10cm 풀분에서 이렇게 두수도 많으면서 얼굴도 크면서 빨갛게 물이 올라온 아이들. 다 굳혀진 아이들 있죠. 이렇게 살짝 농분에 심어놔도 이런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줄리아나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그래서 두수가 많아요. 두수가 많으면서 적심군생으로 되어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묵어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조금 더 키 높이는 커질 수는 있는데요. 9cm 풀분에서 이 정도 두수가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 아이는 물이 조금 더 들어야 되겠죠? 이 아이는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그린이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9cm 풀분에서 이렇게 소복한 아이들이고 수영도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질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분질을 끝낸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웨스트 레인보도 언제나 소개를 해드리죠?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4,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바 뷰티가 가격 4,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묵어지면 약간 노란색, 핑크색을 흘러들면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꽃처럼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홈포도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두가 있고 자구두를 품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청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묵어진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게 펄이죠.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안쪽에 약간은 연두색감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두가 딱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노젯트가 너무너무 예쁘죠? 안쪽으로 이렇게 딱 말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풀룬도 가격은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런 색감이 예뻐요. 3,000원 하는데 두 포트나 맞아 있습니다. 프라다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게 프라다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비경젤리입니다. 비경젤리도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묵어져서 청수 한번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경젤리니까 안쪽에서 맑은 톤으로도 나오면 더 예쁘죠? 이렇게 레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오데뜨도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무거진 아이들이죠. 오 3두도 하나 있어요. 2두 있고 3두가 하나 있어요. 이거 또 찜하시는 분이 유리하네요. 모데뜨 8,000원에 있고요. 낭콤도 소개를 해드렸죠? 가격은 만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정말 통통하게 예쁩니다.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연화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이거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외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연화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뻐요. 입장도 짧아지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마크도 여기 한 분이 이렇게 합식을 하면 딱 좋겠네요. 이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 2,000원 합니다. 홍시도 언장해나 너무너무 예뻐서 이 아이들도 한 번씩 추천을 하는데요. 4,000원 합니다. 홍시가. 구입하실 만하죠. 이거 삼두가 하나 있어야 하나. 이것도 또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홍시도 예뻐져요. 그리고 빨갛게 물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키워보시면 예쁜 아이 있지요. 힐링을 주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론 소통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이런 아이들 예전 같으면 매품 관리를 해서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이렇게 먼저 또 출시가 된 아이들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자아가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10cm 풀분에서 사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키우다 보면 자구는 더 품어줍니다. 저도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자구들은 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아유 예쁘죠. 이런 3두, 4두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가격 8,000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꼭 키워보시라고 기본적으로 또 한 번씩 소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빨갛게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래도 순둥순둥하게 커주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착하게 1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3두, 4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일단은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망도 가격은 만원에 이 아이들 두 포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다 묵어져서 맑은 톤으로 핑크색으로 가려고 합니다. 블루 드래곤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손톱 끝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충수가 쌓여도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말간도 가격은 만원에 이 2두로 되어져 있는데 한 포트 있습니다. 한엽 농기시마도 가격은 2만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마가 가격 5,000원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아휴 너무 예쁘죠. 내 포트는 안 맞아 있어요. 이렇게 하엽 정리하고 나면 훨씬 더 예뻐지겠죠. 보쥐에서 이렇게 빙 둘러서 자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슈가 베이비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너무너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안쪽에서는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바깥쪽으로 다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자구들은 더 품어줍니다. 3두, 4두만 있어도 안쪽에서 자구들은 많이 품어주는데요. 가격 9,000원에 작은 가격으로 있습니다. 둥근잎 비치리대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2두나 2두 다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얼굴이 크면서 이렇게 예뻐지게 굳혀져 있어요. 보이실까요? 이거는 분질을 하는 것도 같고요. 피어리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묵은 둥이죠. 얼굴도 크면서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2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사랑무도 이런 아이들 사랑무가 가격은 13,000원에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외두로 나오면서 토피어리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나오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가격은 13,000원에 이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산루금 가격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예쁘게 산루금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산루금은 조금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죠. 예뻐요.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노제트 자체가 샬루가 동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금도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10cm 풀분에서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캐비어도 작은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묵둥이로 굳혀지면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5두로 되어져 있는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턱시판 제타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충수가 정말 대단하게 많습니다. 입장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물들었을 때 동글동글하게 잡히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는 15cm 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15cm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오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나올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착해진 아이들이고요. 아이보리가 가격은 10cm 풀분에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5두 6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자구들은 더 나오니까 군생으로 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품들은 워낙에 문값이 과하죠. 2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코레뉴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브레뉴가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요. 2두 3두 4두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을 대품으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구는 또 더 품어주고 있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너무 괜찮죠.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모로 파티가 이 아이들 가격은 7천원에 있습니다. 7천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목대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요. 2두가 가격은 7천원에 이렇게 있고요. 아마테라스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노제트가 이렇게 꽃처럼 예뻐요. 타인노즈하고 좀 비슷한 듯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얘는 입장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층수를 많이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살짝 몸값이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 나울은 빨간 포트 사이즈 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이브 스타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 또 자구를 조금 달아준 것 같아요.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서니티아 가격은 5천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서 3두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류가 2두 가격은 6천원에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2포트 소개해드리고요. 스타 마크도 완벽하게 굳혀지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팬지도 가격은 7천원에 이렇게 있어요. 2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무거져야 이런 다선형의 노제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2cm 풀분에서 2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7천원 하고요. 아리엘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이 아이들은 조금 큽니다. 층수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석영도 가격은 12,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빨갛게 조금 올라왔는데 완벽하게 굳혀지면 노란색감에 빨간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12,000원에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부케가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2두가 이렇게 크게 나와진 아이들도 있어요. 예쁘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빨갛게 끝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조금만 굳혀지면 아주 통통하게 굳혀질 아이들인데 가격이 없네요.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수연도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잔잔하게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황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토분에 속재가 되어져 있는데 요거 토분채 보내드립니다. 2두도 있거든요. 3두가 먼저 가겠지요. 3두가 예쁜 구두를 하고 있습니다. 황상이라는 아이가 가격은 12,000원 요거 토분채 보내드립니다.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3두 4두도 있어요. 12,000원에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토분까지 다 보내드리고요. 황홀한 영국 금도 요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예쁘죠. 요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져 있네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여왕도 요아이들 이렇게 대품이 있거든요. 대단하죠. 요런 아이들은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택배보다는 요아이들은 방문 판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진 아이들 이에요. 아이들도 있고요. 에이샤가 가격은 16,000원에 요한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안쪽에 자구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오 너무 괜찮은데요. 여기 하엽 정리하고 이렇게 안쪽에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네요. 16,000원 하고요. 핑크 엘프가 요거 사두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드도 있고요. 사두가 있는데 만원 합니다. 체리 환타지아가 사두 15cm 풀분해서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두로 되어져 다 예쁘게 수형은 잡혀져 있고요. 요거 삼두는 이렇게 큽니다. 삼두 구두가 좋으시면 요걸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거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2만원에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퀸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들어와서 다 묶어진 아이들이죠. 근데 요거 이제 완전히 반값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15,000원에 퀸카가 정말 예쁘거든요. 요거 전에도 5만원에 팔았던 아이들인데 요거 두 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화이트 엘도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수입이기 때문에 지금은 뿌리는 내려서 거의 뿌리는 다 있습니다. 활력 받으면 쉽게 요아이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요게 지금 보면 육두 요거는 요것도 7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얼굴이 커서 6두로 되어져 있고요. 7두 6두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요. 요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블레드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스도 많고요. 요렇게 큼지막하게 두스 많거든요. 요아이들도 목대가 올라오면서 빨갛게 붙여지면 훨씬 더 예쁠 아이들 이에요. 요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보리 이렇게 큰아이가 4만원에 한 포트 있고요. 집식 근무진은 요거가 한 포트가 있네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이렇게 6두로 되어져 있고요. 매비나 금이 요아이가 2만원에 이렇게 큰 대품 매비나 금으로서 엄청 대품 이죠. 요게 지금 자보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시풀 분에 들어줘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매비나 금으로서는 엄청 큰 대품 이고요. 올팻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팻 밑에 한번 보세요. 자구들 엄청나게 삥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다 삥 둘러서 6개 7개씩은 다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너무 예쁘죠. 수영이 요거 살짝 농구 은에 요아이들도 화산석 이렇게 매치해서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핑크핏으로 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핑크빛으로 물 들어서 묵어지면 훨씬 더 예쁘고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보카도 크림도 가격은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모지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품어준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이가 15cm 풀분에서 12천원에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고요. 자격 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피치민트 이런거 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입장도 다르고 손톱 끝도 다르고 입장이 넓으면서 노제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실뿌리는 내려서 다 성장을 하고 있을 이렇게 예뻐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피치민트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입장 자체가 많이 다르게 되어져 있네요. 2만 5천원 하고요. 아멜리 철한데요. 가격은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생얼이 많아서 너무 예쁘죠. 아이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생얼이 많더라고요. 생얼 이렇게 층이 많으면서 완전히 묵어지면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2만 5천원 하고요. 오닉스 철화가 이렇게 큰 대품이 있습니다. 18cm 가 되네요. 요거가 오닉스 철화 대품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요게 3만원에 요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닐라비스도 요아이들은 얼굴 엄청 많죠. 요아이들을 또 수입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아이들도 다 성장을 하면 동글동글하게 다 굳혀진 모습이 나타나겠죠.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